저도 이렇게 우리가 탁구를 사랑하는 우리 연예계의 스타분들 이렇게 말한 줄 몰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한 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이게 국위 스포츠의 제왕? 아니 이게 자기가 지금 같은데. 진짜 국위 스포츠의 제왕, 국위 정보를 잘합니까? 오늘 재능과 자랑을 아끼지 말자고요. 있는 것으로 다 얘기하고 오늘 다 대방출하자고요. 자랑 들어가도 되나요? 자랑 들어가도 되나요? 자랑 진! 자랑 진 할 때 여러분들 좀 빼따게 보지 마시고 빼따게 보지 마시고 빼따게 보지 마시고 규정 씨, 발짝 웃어주지 말아주세요. 규정 씨, 발짝 웃어주지 말아주세요. 조치만 웃지 마시고 헤어스타일에 탁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기다리세요. 자랑 진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국위 정보를 잘합니까? 제가 죽을 때는 제 호가 국이라고 붙지 않을까? 제 호가 국이라고 붙지 않을까? 국위 오만서. 저는 제 신조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에 공을 들고 태어났다가 공을 들고 간다.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랑합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급하게 탁구를 상당히 사랑하게 됐고요. 보통 축구, 야구, 농구,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요. 볼링까지. 뭐 팀이 있어요? 야구가 제가 두 개 팀이 있고요. 뮤지컬 축구단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 레슨하고? 탁구 레슨 맞고. 연기는 언제 합니까? 연기는 틈날 때마다. 올림픽 탁구하면 그냥 양균자 선수랑 혜정 선수의 복싱. 그렇죠. 이겼습니다. 그냥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기다리시면 오늘 깍잣더라도 여러분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역시 본받은 안합니다. 오늘 이만한 탁구왕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보를 입술했는데 우승을 하면 황금 라켓을 주신다고 제작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장식장을 미리 주문했습니다. 아, 보가라. 오늘 멋진.